다 됐어요? 좋아요 고마워요! 아주 잘했어요!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! 사진 찍으려고요! 좋아요! 자리에 앉으세요 좋아요! 준비됐어요 음... 얼굴에 파우더 좀 약간 바를 수 있겠어요? 어? 그럼요! 여기 브러쉬랑 콤팩트 있어요 좋았어! 이제 일을 할 준비가 됐어 내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잠깐이면 돼요 오! 이거 너무 재밌어 지나치게 많은 거 좀 털어내고 좋아! 이제 번들거림과는 짝별 사진이 아주 잘 나올 거야 에취! 어머나! 죄송해요 좋아요! 이제 준비됐어요 알겠어요! 전 그렇다면 웃으세요! 하... 긴 머리는 진짜 송가시다니까 바람 나갑니다! 뜨거워요! 흠... 이제 다 된 것 같아 다 됐다니까 세상에 뭐야! 완전 사자 갈기 같잖아 있어서 좀 정리해야겠다 우와! 완전 엉켜버렸어 정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네 이런 헤어스타일은 어때? 내 머리에서 좀 떨어질래? 내 부드러운 머리를 돌려내라고 우와! 이거 내 머리카락인 거야? 내 기념품으로 챙겨야겠다 좀 징그럽지 않니? 이리 내놔 으엑! 이제 빛이 다시 깨끗해졌네 애니,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최고야! 응? 다 빛! 이 덕분이지! 이제 나갈 준비해야겠다 아... 힘들었다 이 신욕품 좀 치워야겠다 너무 덥네 우유 한 잔으로 더위를 시켜볼까? 자... 이거랑 쿠키가 정말 잘 어울리겠어 할까? 어, 가자 보고 싶었어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너무 배은망덕하네 냄새 좋네 하나나 두 개 가져갈게 야! 이거 내 거야? 나 우유 좋아 거기서 내려와 쉿! 안돼! 이가 거마함 그만! 앉아! 나쁜 고양이! 애하한테 뭐라고 했나? 거기서 비켜! 털 털 이 가방이 떨어지면 속상하겠지 제발 네 짓이 아니라고 해줘 무슨 일이야 누가 불을 껐어 여기 좀 도와줘 냐옹이 요 나쁜 고양이 나 눈 먼 것 같아 응 어? 밀린다 나 엄청 화났어 너한테 화도 못 내겠다 응 하늘씨 넌 참 귀여운 얼굴 좀 봐 누가 최고의 냐옹이야 너지 옳지 너 맞아 인간은 정말 멍청해 어? 정말 고마워요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기다리는 동안에 화장이나 점검해야지 어머나 세상에 이건 뭐야? 안돼 이게 어디서 나타난 거야 이걸 없애야 해 지금 당장 안돼 안돼 날 그냥 내버려 둬 잠깐 이걸 짜면 더 흉해 보일 텐데 어디 보자 이걸 빨리 숨겨야 하는데 이 파운데이션을 써야겠어 너무 많이는 말고 여드름을 가릴 정도만 좋았어 바로 이거야 여기 작업 주문이 들어왔어 어? 이거 느낌이 괜찮은데? 완전히 덮으라고 되어 있는데 음 한 번 더 칠해야 할 것 같군 휴 훨씬 낫네 어? 저기 있구나 오 타이밍 좋았어 오늘 정말 예쁘다 너 주려고 가져왔어 좋습니다 통과하세요 스캐너를 통과해 주세요 어? 거기 잠깐만요 안 돼요 들어가고 싶으면 눈화장을 고치세요 어? 정말 죄송해요 그럴게요 아! 브러쉬가 완전히 말라버렸어 여기는 너무 건조해 물 난 물이 필요해 물이 부족해 안녕 이 잔인한 세상 이제 어떡하지? 어? 저기 좀 도와줘 여기 있어 물이 도움이 될 거야 오! 물! 소중한 물 어? 훨씬 더 낫네요 잠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훨씬 좋네요 이제 통과해도 좋아요 들어가세요 난 이 일이 정말 좋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좋아 좋아 그때 보자 재미있을 거야 안녕 파스타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! 맛있겠다 맛있을 것 같아 인스타에 올릴 사진이 필요해 흠 좋아 한 장만 더 야 그거 카메라야? 잠깐 잘 나오는 쪽으로 찍어줘 치즈 이럴 줄 알았으면 머리를 어떻게 했을 건데 좀 더 반짝이는 걸 하고 왔겠지 잠깐 내가 다른 포즈 취해볼게 이건 어때? 그거면 될 듯 흠 좋아 최고는 아니네 안돼 아 이건 끔찍하네 삭제해 다른 게 필요해 소스 그게 뭐야 소스 내려놔 안돼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한 번만 더 안돼 너가 내 옷을 망치고 있어 훨씬 낫네 날 봐 이 포즈 어때 너가 좋아요 못 받길 바래 아직도 끔찍해 보여 쓰레기 싫어 그러던가 난 너무 배고파 흠 괴물 나에게는 난 가족이 있다고 이거는 바다 흠 어떠냐 별로 좋지 않지? 자기야 자기야 자기 어.. 얼굴에 뭐가 좀 묻었어 화장실에 가야겠다 잠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내가 한 마리 문젠가? 쓰시 왔다 근데 우와 진짜 신선해 보인다 맛있게 드세요 젓가락 보면 항상 긴장돼 좋아 침착하게 야 그거 조심해 으 어서 해보자고 안된다고 했지 장난하냐 나 이럴 시간 없다고 포크 으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었어 잠깐 이거 화학 수업이야? 아주 간단한 구조야 지루해 셀카나 찍자 어 알겠어 저 뒤에 무슨 일이야? 스폰 당장 저리 치워 빨리 놔줘 그냥 좀 즐기려는 건데 .. 화학은 재밌으라고 하는게 아니야 아까 말했듯이 우와 입게 끝하네 지시를 쓰나봐 파티하자 알았어 혼자 놀아야겠네 이 껌을 쓰면 되지 다행히도 내가 총을 아주 잘 쏴 목표물 검색하는 중 목표 획득 오 좋은 아이디어야 좋아 나 준비됐어 해보자 발사 나 난다 방금 뭐였지? 오 너무 예쁘다 여기서 좀 놀아야지 제러드 제러드 벌받아야겠지 리지였어요 진짜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이거 떼야겠다 으아 조심 이 머리 잡고 있어야겠다 붙었어 아 아 나 걸린 것 같아 아 됐다 역겨워 너무 화나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떼줘 으응 야 좀 도와줄래? 으응 이 원피스 진짜 예쁘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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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나 붙인거야 휴 아직 안 끝났어? 이제 다 됐어 그럼 땀 씻을 좀 해야지 근데 느낌이 엄청 좋다 하하하하 코에도 발라야지 어때? 이제 훨씬 낫지? 어 그럼 거울 좀 보지 얼굴이 뽀송뽀송해 여보세요 네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셋이요 추워요 엄마 조심해 내 눈을 거의 찔렀다고 엄마가 달걀을 깜빡했네 햇볕도 좋고 너무 평화롭다 삐비디 빠비디 뿌 어머 실수 하하하하 너 사탕 먹을래? 콩 너 진짜 귀엽다 이게 무슨 냄새지? 땀이 뻘뻘 나고 있잖아 세상에 엄마 내가 뭔가 해야겠어 그냥 뒤집으면 되겠지 펜에 완전 붙었어 으악 무슨 일이지? 어 꽤 재밌잖아 후후 이번에는 뒤집어 볼까? 으악 아프잖아 대체 무슨 일이지? 이끼는 다 익은 것 같네 엄마가 날 죽일 거야 ako 그래도 재밌었다 환식 zug 간식 먹을 시간이야 그리고 난 달달한 게 먹고 싶어 진짜 맛있겠다 그거 나주려고? 나 완전 준비됐어 처음에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 좋아 고작 이만큼 주겠다는 거야? 한 병 가득 있으면서? 어서 좀! 조금 더 먹는다고 다치지 않아 어? 좋아 근데 오늘 나 정말 배고프긴 해 계속해 점점 좋아지고 있어 더 펴발라 어서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알잖아? 빵 보이는 건 싫어 껍질 부분에도 바를 수 있다면 나 초콜릿 왕족 같아 설탕에 푹 파묻혀 있지 그래! 이야 이거 맛있다 눈썹이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? 원신 같네 쪽집게에 힘을 빌려야겠어 눈썹아 이리 와 어? 아니네 이걸 뽑아볼까? 오! 빙고! 제대로 뽑았네 잠깐! 이건 또 어리는 거야? 또 뽑아볼까? 다시 시작해보자고 자! 뽑아버리겠다 대체 얼마나 뽑은 거지? 아악! 이 튀김 냄새 대박! 하루 종일 이걸 기다렸어! 오! 이거 신난다! 나 너무 배고파! 감자튀김이랑 개척 같이 먹어야지! 음... 어떤 튀김을 먼저 먹을까? 야! 야 저기 위에 봐봐! 야 어떻게 돼가? 나 뽑아줘! 고를 게 너무 많아! 저거? 아냐! 저건 어때?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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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골라! 나 엄청 짜다고! 아냐! 저거 할래! 역시 내가 좀 매력이지! 잠깐만! 케첩! 이제 말이 통하네! 찍어줘! 음... 계속해! 조금만 더! 오호! 이거 좋은 거네! 살아있구만! 우와! 케첩 올리는 것 봐! 역시 패션 필수템! 음... 이거 맛있다! 안 돼! 아직 어린아이였다고! 넌 맛있어!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겠다! 나 토할 것 같아! 그러지 마! 야! 무슨 일이야! 어디로 간 거야! 아휴... 너무 심심해... 매니큐어 하실 거면 자리에 앉으세요! 이 손 좀 관리해 줄 수 있나요? 네! 손 이리 주세요! 어디 봅시다! 이 정도는 내가 본 최악은 아니에요! 하지만 확실히 이걸로 손질은 좀 해야겠네요! 좋았어! 이제 철거 작업을 좀 시작해볼까? 정확성을 기하려면 이 자가 필요해! 그래!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! 좋았어! 거의 다 됐어! 이제 작업을 시작하자! 이 작업은 전동 공구가 필요해! 이 드릴로는 안 되겠어! 톱을 써야지! 생각했던 것보다 까다로운 작업이네! 우와! 이거 좀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? 괜찮아요! 계속하세요! 좋아! 다시 작업 시작! 짠! 다 됐어요! 힘든 일이지만 누군가를 해야 하니까! 아! 아주 깔끔해요! 여기 매니큐어 비용이 있어요! 정말 잘 잤어! 따뜻한 샤워를 하면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! 난 이 샴푸 냄새가 너무 좋더라! 거품도 아주 잘나! 안녕! 머리 감는 걸 도와줄게! 두피 마사지를 하면 건강에 좋아! 휴! 이거 아주 힘든 일이네! 귀를 닦는 것도 잊지 마! 내 눈! 눈알도 비누로 박박 닦아야지! 오! 훨씬 낫다! 와! 안 돼! 나의 천적! 물! 안 돼! 하수구는 안 돼! 좋은 날이야! 쉬어야지! 내 코에 난 거 뭐야? 여드름이잖아! 뭐? 너무 커! 안녕! 여기 뛰어놀기 좋은 것 같아! 편한 게 있어야겠다! 오! 비싼 클렌징도 소용없네! 오! 알았다! 화장으로 좀 덮어야겠어! 그만해! 난로지 쏘! 에쭈! 그만해! 오! 아무 소용없네! 내 컨실러! 이거면 되겠다! 오! 괜찮은데? 근데 내 타입은 아냐! 어서! 됐어! 과감한 조치가 필요해! 야! 하지마! 우리 대화 좀 하자! 미안해! 친구야! 베롱베롱! 나 아무데도 안 가! 이거 너무 짜증나! 정말 잘 잤다!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지! 내 안경이 어디 갔지? 훨씬 낫네! 훨씬 낫네! 아직! 들어가라! 이 귀걸이가 아주 잘 어울릴 거야! 좋아! 렌즈를 낄 차례야! 어휴! 이거 정말 끼고 싶지 않은데! 꽥꽥꽥! 안녕! 우리 아저씨! 자! 해보는 거야! 으악! 으악! 춥고 건조해! 얼른 해치워버리자! 싫어! 싫어! 안 들어갈래! 네 눈에 들어가기 싫단 말이야! 으악! 됐다 됐어! 그냥 안 끼면 되잖아! 아! 집에 오니까 좋다! 오늘은 그냥 안경을 써야겠어! 아휴!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! 파게티 냄새 죽인다!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재료가 빠졌어! 당연히 치즈지! 야! 여기 무슨 일이야? 저건 뭐야? 오! 간지러워! 많이는 필요 없어! 다시 생각해보니까! 저기 밑에 좋아 보이는데? 조금만 더! 그래! 엄청 많이! 좋아!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! 나 아무것도 안 남겠어! 좋아! 이게 내가 원하던 방식이야! 안 돼! 다시는 안 돼! 이제 먹을 준비 완료! 내가 치즈 좋아하는 걸! 뭐 어쩌겠어! 그 마지막 에피소드는 너무 웃겼어! 어머! 그 마지막 장면 웃겨 죽는 줄 알았어! 아야!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? 그래도 접시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재밌잖아! 너나 그렇지!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! 그리고 말이 넘어진 그 부분 기억나? 말이 나온 부분은 깜빡했어!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! 야! 우리 탈출하는 게 어때? 여기가 출구야!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! 열린다! 나가는 길이야! 지금이 기회야! 하나, 둘, 셋! 우! 나 그냥 여기 있고 싶은데! 얍호! 세상에! 그 쇼는 정말 재미있어! 말도 안 돼! 리지, 이거 좀 봐! 응! 완전 웃기네! 이거 좀 봐! 너무 웃겨! 이거 꼭 봐야 해! 아니, 그럴 필요 없어!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! 간식이 필요해! 신사적으로 행동해야지! 한입 할래? 어서! 너 먹고 싶잖아! 제러드! 미안! 소리를 지르고 그래! 오! 이러면 되겠다! 이거 역대급일걸? 기다리기만 하면 돼! 여기 어디야? 야, 친구야! 무슨 일이야? 이거 안 되네! 손으로 해야 할 것 같아! 약간 쥐어짜면 될 듯? 으휴, 똥같아! 이거 완벽해! 빨리 리지 얼굴 보고 싶다! 야, 나 맛있는 건데 너 나한테 이러기야? 어, 리지? 또 뭐? 가자! 나 지루해! 어서! 알겠어! 나 이거 싫어! 잠깐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제발! 으악! 좋았어! 걸렸네! 성공했어! 이거 너무 역겨워! 똥 묻었대요!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랬해! 뭐? 메롱 메롱! 너 진짜 애 같아 내가 딱 찾던 화학약품이구만 안녕 이 물건은 흥미로워 보이네 내가 이걸 섞어도 될까? 그리고 물론 민트도 약간 드자하니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소피아 너 안 그러는 게 좋을 텐데 자 들어가 꼬마야 하나만 더 예쁘다 야 이 시끄러운 소리는 뭐야? 안돼 조심해 내 커브 이런 내 실수 내 이름은 나야 나 잘하는 짓이다 니가 다 망쳐버렸잖아 저건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고 그게 진짜로 도움이 되긴 해 뭐라도 해야 하니까 물티슈 줄까? 내가 치울게 걱정마 립글로즈도 예쁘게 다 발랐고 넌 나중에 보자 자 이제 나머지도 마무리해볼까? 자 이제 나머지도 마무리해볼까? 우와 눈부셔 죽겠네 잠깐 이제 내 차례야? 내가 이걸 언제 마지막으로 빨았더라? 너무 더러워서 쓸 수가 없네 빨아서 쓸 시간이 없었지 빨아서 쓸 시간이 없었지 애니 아파 아프다고 파우더 때문인지 간질거리네 잠깐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다 비누를 약간만 넣어서 잘 빨아줘야겠어 오예 와 엄청 기분 좋다 비누 냄새도 엄청 좋아 전자레인지에도 돌려야겠다 2분 정도 2분이면 딱 적당해 다 됐다 앗 뜨거 내 스펀지가 이제 깨끗해졌어 그래 이제 난 깨끗하다고 계속 잘 관리해줘야 돼 알았지?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발라야겠다 준비됐지? 우와 잠깐 이게 뭐야 방금 빨았잖아 역시 깨끗한 스펀지로 화장을 해야 한다니까 하 근데 똑바로 하겠네 이 클럽 죽인다 DJ가 정말 잘하네 휴 쉬어야겠다 스프라이트 한 잔 주세요 문제 없어요 여기요 이 노래 너무 좋아 아 이런 유리잔에 립스틱이 묻었어 아 이제 다시 발라야 하잖아 다행인 건 내가 항상 들고 다닌다는 거지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나요? 오 빈 캔버스 내 실력을 보여줄 차례야 내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예쁜 색이지 좀 더 발라야겠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야 너 뭐해? 하하 이빨에 립스틱 묻었어 아 세상에 부끄러워 죽겠다 하하하하 위에 립스틱 다 묻었대요 좋았어 토스트 굴 시간 두 장 먹고 싶은 아침이네 준비됐어 오 어?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? 어허 우와 진짜? 우와 여기 따뜻하다 꿀이 완전 구워져버릴걸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제 곧 끝나겠지 그치? 시간 거의 다 됐을걸 물이 올라간다 지금 당장이라도 어? 토스트다 다시 하나 할게 이럴 때가 제일 싫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으니 그렇지 이 에피소드 진짜 재밌어지고 있어 오 이 조각 정말 맛있어 보이네 음 맛있어 택배요 어? 올 사람이 있나? 꽃을 든 내 남자친구네 근데 나 방금 생냥파 먹었는데 여기 민트 없나? 이거면 되겠다 뭐든 냄새를 갈아줄 수 있는 거라면 음 계속 씹자 자유롭게 돌아다녀 이상한 냄새들아 얜 뭐야? 이 입은 우리 둘이 있을 만큼 크지 않아 붙어보자고? 난 준비됐어 어 그러셔? 어디? 흥! 얘 왜 저래? 쓰러진다 하하 하하 냄새 잘 가라 어? 안돼 제발 됐다 됐다 여기 아주 상쾌 됐지? 훨씬 낫네 아흔여덟 아흔아홉 백 어휴 이제 족집게를 쓸 차례야 오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군 난 눈썹 뽑는 거 정말 싫어 아야 이번에는 정말 아팠어 좋아 눈썹 모양을 다듬어주겠어 좋아 잘했어 털이 너무 많아 이제 와서 멈출 순 없지 왜 나는 완벽한 눈썹을 갖지 못한 걸까? 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뭐? 안돼 나는 고털용이 아니란 말이야 뽑았다 아야 이거 정말 아파 오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어 이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적어도 깔끔해지기는 했네 참 아름다운 날이야 딱 이게 필요했지 음 그거 맛 좋네 어? 뭐? 오 전화 하지만 내 아이스크림이 잠시만 내려둬야겠다 안녕 잘 지내 그니까 너무 덥지 아 힘든 날이었어 야 천천히 해 난 피부 좀 태우고 있을게 약간 따뜻하네 여기 좀 땀나네 휴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야 여기 좀 더워지기 시작했어 너 여기로 와 나 수영장 옆이야 마음에 들걸? 안전요 너무 귀엽거든 나 이거 싫어 나에 대해 잊은 건 아니겠지 나 녹는다 녹아 웅덩이로 변하고 있어 나 이렇게 가는 건가 이거 꽤 심각하다고 안녕 잔인한 세상아 널 보면 좋겠는데 잠깐 오 안돼 내 아이스크림 아우 맛있었는데 나 이거 싫어 미안 어쨌든 구조대원한테 친구도 있을걸 내가 왔또다 하루종일 먹고 싶어 죽는 줄 오예 바로 이거지 이 하얀 건 뭐지? 하나 쳐보고 싶은데 야 왜 빈 공간이 있는 거야? 네이 나 어떡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까? 치과에 가야 돼 지금 당장